기후변화가 세계의 모든 커피재배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화메카시 미국환경보호청 청장이 주장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미국의 한 정책연구기관 행사에서 커피는 기후에 민감한 작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또 기후변화를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기후변화가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그렇게 커진 변동성은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면서 기후변화와 안보의 연관성을 역설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특히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나 설탕 같은 원자재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